짜란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IGT 테이블 많이 쓸 거예요 IGT 테이블이 아니죠 IGT 많이 쓰실 거예요 아이언 그릴 테이블 최근에 제가 스노우라인 큐브 테이블 사용하면서 이 테이블 아래 버너라든지 여러 숯불 그릴 같은 거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보면서 신세계를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IGT를 알아보면서 알아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S사 S사 제품 뭐 그런 것들 알아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아 IGT는 내 캠핑 라이프에서는 이제 뭐 없나 보다 뭐 이렇게 좀 생각 포기하고 있었다가 정말 가성비 좋은 IGT를 발견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욱바님이 알리익스프레스랑 협업을 하면서 할인 이벤트도 좀 했었어요 공부 이벤트를 해서 거기에서 또 IGT를 사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제품이에요 아직 이 택도 안 됐어요 택도 이제 안 됐고 블랙디어라는 제품이에요 알리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저가의 가성비 높은 제품이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 IGT라서 저도 사용할 겸 가지고 나온 김에 여러분들께 함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굉장히 튼튼한 가방도 주기 때문에 좀 좋은 것 같고요 무게도 괜히 가벼워요 느낌상 한 3kg대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제가 이거 스펙은 자세한 거는 찾아서 자막으로 넣겠습니다 이거 봐요 아직 처음 쓰는 거라서 이제 아직 포장도 안 뜯었습니다 이야 이 프레임은 이렇게 돼 있네 이야 프레임은 프레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밀고 여기 저 고정시켜주는 거 이거 이거 보이시죠 이거 여기 여기 해주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쪽에도 하나 하나씩 더 있으면 더 안정적일 것 같은데 괜찮나? 일단 이렇게 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면 좀 있긴 하네 일단은 이런 프레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벼워요 프레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위에다가 이 상판 기본적으로 상판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또 요즘에 IGT 이런 절반 사이즈로 나오는 유닛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작은 거 사이즈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깔끔하게 쓸 수 있는 IGT가 완성이 됩니다 와 이거 너무 설치도 편하고 너무 좋은데? 뭐 더 들어있는 거 없나? 없네요 더 들어있는 건 없어 이 상태로 뭐 그냥 설치하고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또 뭘 샀느냐 이 블랙디어에 IGT 버너 버너도 샀습니다 버너는 제가 원래 단가가 한 10만 원대였던 걸 알고 있는데 세일하고 할인코드 넣어가지고 제가 7만 원대 구입한 거 같아요 여기다가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블랙디어에 IGT 버너고요 이렇게 가방을 또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직 팩을 안 뗐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여기다 그냥 꽂아주시면 돼요 이거 하나 빼가지고 여기다가 얹어주면 이렇게 얹어주면 그냥 사용 가능한 테이블 버너가 되죠 와 그리고 이 줄이 생각보다 좀 길어가지고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 짧으면 막 여기 밑에서 대롱대롱 걸리고 막 이런 경우도 가끔 생기고 좀 그런데 사실 좀 길어서 사실 좋은 것 같고 자 한번 연결해서 한번 화력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돌리면 열리는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하고 와 여기 아지랑이 아지랑이 보이시죠 살살 튼 거예요 세게 틀어 볼게요 와 화력 기가 막힌다 제가 여기다 그리드를 올리려고 사실은 화력을 좀 좋은 언어를 좀 보고 있었는데 이거 괜찮더라고요 화력이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때에 맞춰서 이거 빼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밀어서 여기서 사용하고 또 이거 빼가지고 제가 또 그거 하나 샀거든요 그릴 숯 해먹는 그릴 그래주고 이쪽에다 그릴 고기 꺼먹고 이쪽에 그리드를 올려가지고 볶음밥 같은 거 해먹고 요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려고 지금 요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공구는 끝났어요 공구는 끝났지만 뭐 이달에 할인 코드라든지 요런 거 가지고 알리에서 지금 진행을 하면은 5에서 6만 원대 구매가 가능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IGT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거 같아요 굉장히 가볍고 간편하게 그리고 솔캠 나가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블랙디어에 IGT 한번 여러분들도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뭐 협찬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뭐 이벤트나 이런 걸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제가 먼저 써보고 여러분들께 좋은 제품이 있다 그러면 항상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짱캠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내돈내산 다 제가 산 겁니다 제가 계속 쓰면서 또 한번 영상에 노출시키면서 어떤지 계속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바 어 이거 괜찮네 엄청 싸잖아요 5만 원 때문에 완전 땡큐지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doom 감사합니다 그리고 anny 당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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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shark 당신 당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